지은씨가 꼭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영화 잘 되길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훈씨 다음달에 휴가 나오면 박사드린다 했는데 이번 영화 보고 잘 되면 두 번 사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고 가고 많이 보아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스 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턴 투 베이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비오빠도 너무너무 멋진 영상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되게 설렙니다 예고편 봤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화이팅 화이팅